맞다 저거 꺼내가야죠 이제 되지 않니? 아 어 되지? 무게가 근데 24가 올라간다고? 어느정도인데 그게? 뭐야 방패 방패 못쓰는거 맞지? 그럼 방패빼 24가 올라간거 치고는 뭐지? 내가 그만큼 무게를 엄청나게 올려놓은건가? 감사합니다 저 이제 전설 무기 끼고 다닙니다 와 보석도 박을수 있네 보석이 각각 무슨 효과인지 몰라가지고 아직은 이거 목검 일단 집어넣어넣을까? 언젠가 또 쓸수도 있잖아 방패도 집어넣어넣자 보석 하나 먹긴 했는데 아니네? 사파이어도 있네? 다음 모험 떠나기 전에 이거 들고 한번 가봅시다 저기 우와 공속 실화냐? 내가 이거 전투에 써먹을 수 있을까? 오씨 아 겁이 나는걸 안될거 같은데요 야 그 우스꽝스러운 복장이 없으면 내가 죽어 누구였지? 얘 아닌데 어떤 누나였는데 형은 일단 템 좀 사가요 제꺼 쓰레기들 형은 수리좀 해주고 어? 형 잠깐만 업그레이드에 뭐 들어가 이거? 무기조각이랑 구리주개? 어? 꺼내올까? 무기조각 1에 구리주개 2 아 근데 공유상자 좀 그냥 마을에 놔주지 귀찮다 아 몰라 일단 다 꺼내봐 용광로가 있어야돼? 이거 1시간 뒤에 나가다 음 혹시 시간에ful 그 danger은 그 싹 입술에 侮 bukan 용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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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720 스태미나 23 소모 스태미나 소모는 그대로고 데미지만 3 올라갔어 숫자 1이 단계 표시였구나 레벨 그러면 2,3 어? 3이 중간으로 갈라나? 모르겠다 3,4,5,6,7 3,4,5 5강이 끝이라나? 모르겠네 일단은 나중에 필모형 용광모 생기고 나면 그때 볼 수 있을듯 그리고 그 누나 어디갔죠? 대체 인첸트 해주는 누나 어디갔어? 인첸트 해주는 누나 어디갔어? 아 저기 계시는구나 흰템이 아니라서 마법 부여가 안되고 피해를 입힐 경우 1%에서 3%는 뭐야? 뭔 소리야 저게? 일단은 지금 이렇게 보면 그냥 냉기 피해 추가가 훨씬 좋아보이는데? 그럼 이건 냉기면 이건 불인가? 자수정은 뭘까? 역병 데미지인가? 한번 해보죠 그래도 영구야? 나중에 뗄 수 없는건가? 아 박아봐 집중력 증가 페리시 허허허이 저거 같다 진짜 디아블로 같다 저런건 지금 빼놓은 것만 넣고 출발합시다 아 이거 안팔았다 에헤이 참네 근데 내가 이제 어디가야되지? 아 이거 쥐떼와 약탈자들 저거 마저 진행해야지 떼까마귀탑은 위로 나가면은 길이 그지 같으니깐 일로 갑시다 네비게이션좀 만들었을까? 네비게이션좀 만들었을까? 저건 작전실 여기서 왼쪽이구만 아 어데사네 어데사네 다areks은 매우 망한 놈이지만 그는 아니 왜 오빙글레이드엣을 떠났냐 그는 그래서 내가 그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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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목 그대가 그대가 왜 그의 Those 우리는 좋은 그의 그들은 전 그들은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냥 잃어버려야 해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앞뒤의 발언을 남겨야 해 너... 다시... 내가 널 왜 도와야 하는 거지? 나렉은 항상 내 아버지의 혐의로 인해 그는 사크라멘에 자신을 제거할 수 없었지만 그는 내 의혹을 나누지 못할 거야 여기 사람들은 멘탈 혹은 멘탈 멘탈의 부트핏 그것은 죽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워넉스는 다르크의 믿음을 그 후에 그들은 그들은 알 수 있을까? 쟤는 솔직히 쟤 정신이 아닌 것 같거든요 세럼 다르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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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르크가 그곳에 다르크가 아냐 다른 오데스야 정신 차리세요 정의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게 뭐야 포로가 된 약탈자 레티건과 대화를 나눴다 레티건은 세크라멘트를 향한 대대적인 공습이 임박한 상황이라 주장하며 자신이 공습을 막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선 레티건을 감옥에서 탈출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니 그거를 방법을 찾을 게 아니라 그냥 얘랑 상의하는 게 낫지 않아요? 오디세가 동의 안 하면 나도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데 범죄자를 뭐하러 풀어줘 범죄자들이 어디서 죽어 주라니까 지금이 밤이야 얘들아 어 허브가 있네? 개꿀 야 열쇠가 어딨다는 거냐 레티건아 뭐 보여야 뭘 불 분수요? 어딘데 거기가 그 때까마기 탑 가는 길이 있던 그 분수인가? 아 그 분수인가? 아르르르르 아씨 어디였지? 아 그리고 그놈도 좀 웃기네 야 세수를 하려고 왜 분수를 가냐 흠 이 시대가 떨어뜨렸어 정명이 태어날려고 그놈의 생활을 지고 너 너 인벤생활이 같은 느낌이야 아니 분수가 어딘데 아 진짜 분수가 어딘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리 이 날은 우리의 존경이 많아 저건가요? 저건가요? 죽었는데 아 자는거야 근데 경비서다가 자는거에 대해선 나는 솔직히 할 말이 없다 나도 군대에서 그려봤기 때문에 불진버서다가 자기도하고 그랬으니까 감사합니다. 너와 여기들과의 문제는 너와 여기들과의 문제는 너는 절대 그 외골에 있는 것은 그냥 흔들어진다 다렉스는 기관이 오랫동안에 도착할 때 내가 경비에 있는 곳에서 레티건의 탈출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해안가 근처에 있는 세크라멘트 하수구 입구에서 레티건과 만나기로 했다 해안가 근처라고 한다면은 그니까 저기로 다시 가라는 거죠 자 근데 그나마 다행인건 내가 좀 전에 그 서브퀴를 하고 와가지고 서브퀴가 아니지 주간퀴 일간퀴를 하고 와서 어 어 되지 트래블 위치가 그 근처라는거 그나마 이거 언제 뛰어가냐 소리할뻔했다 얘네 부활주기는 하루정도 노일라나? 잠깐만 허브? 허브 챙겨 버섯 챙겨 아 저기 말하는거야 어 이쪽으로 내려갈수 있지않나 뭐 이것도 리젠됐어 하시 하시 뭐야 뭐야 일단 나 개쎄지긴 개쎄졌다 진짜 쎄지긴 쎄졌는데 어우 씨 아직 내 감을 못잡네 올라가져라 이 정도면 좀 안 와 있는거에요? 기다려야 되는겁니까? 걔가 언제 올줄 알고 이걸 기다려 아니 이런거는 그냥 자동으로 퀘스트가 진행되게 해줘야지 이게 뭐하는 이게 뭐지 대체 얘네 뭘 만든거야 이걸 6년동안 만들었다고요? 이걸 6년동안 만들었다고요? 여기 있어야 되는거지 지금 뭐야 지금 뭐야 지금은 또 왜 되냐 아니 아니 너 참 진짜 와라인의 외라인에게! 그리고 와라인의 와라인에게! 지금 우리의 길을 찾으니 와아 멋있는 놈 저거 당연히 배신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뒷문이 있었구나 가자 세크라멘트 지하하숙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놈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약탈체들을 제거하고 다락을 찾아야 한다 다락